무한뻘락티입니다. 무한뻘락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싱싱하고 부드럽습니다.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락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저장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안 나오는 게 안강만비 발아조기고요.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목포참조기 안강만비 발아조기. 갑오징어 저장하는 식이고요. 오늘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마리 가보징어입니다. 그리고 두띠먹갈치입니다. 두띠먹갈치 가정용이고요. 지금 막 드시기 좋은 두띠먹갈치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중대먹갈치 가져왔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중대먹갈치 원하신 분들 꼭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미틱대먹갈치입니다. 굉장히 크고 좋은 거 알 수가 있는데요. 마리당 700에서 800g 전으로 들어가는 오미틱대먹갈치 그리고 사미틱대먹갈치도 가져왔습니다. 사미는 900에서 1kg 전으로 들어가는 사미틱대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자랭이병어 대사이즈입니다. 핵감용이고요. 썰어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자랭이병어 대사이즈 오늘도 싱싱하고요. 그리고 사신미병어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나가고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치입니다. 오늘도 풀치 굉장히 좋은 라인에서 가져왔습니다. 실치가 아닌 풀치로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30ml 갑오징어 입판을 받았는데요. 오늘도 갑오징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갑오징어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게 갑오징어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왜냐? 갑자기 나오지 않는 갑오징어이니까 봄까지 드실 여유분을 미리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매받은 건 30ml 갑오징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 목포판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판장 배들이 다 들어온 상태고 저희가 오늘 총 3600상자가 들어왔는데 오늘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배가 다 들어왔고요. 바람이 불어서 조흡이 안 되는가 배들이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띠먹갈치랑 중대랑 오미랑 사미 다양한 사이즈로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목포먹갈치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에 목포먹갈치 원하시는 분들은 목포먹갈치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다 보니까 안강망부에서 조흡판 목포먹갈치는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포먹갈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목포먹갈치 두띠먹갈치 가져왔고요. 그리고 병어도 갖고 왔습니다. 자랭이병어 그리고 사시미병어도 가져왔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